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다, 이렇게 거짓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세뇌가 되듯이 해서 여러분들 조선일보나 이런 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단에 얼추 80% 정도가 여러분들 대통령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조금 기여를 한 건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기여한 것은 한강물에 돌던질 정도고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패배한 거 아니면 국힘당이 이번에 크게 이겐 선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당 참패 보른만의 반성에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은 안 된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들이 좀 젊은 분들입니다. 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정치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한 번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겁해지는 겁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비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거짓 프레임에 다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앞날이 참 암담한 겁니다. 정의라진 이런 게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영양가님은 윤석열이 책임은 큰 거는 맞아요. 그거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90% 이상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90% 이상이 결정이 된다고 방송을 여기까지 듣고도 뭡니까 윤 때문에 여러분들 패배했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크게 하면 그냥 방송 듣지 말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이러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설명을 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나 90% 이상이 득표수 조작 때문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뭡니까 듣지 않고 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분위기 하면 그냥 새끼 달고 있는 고생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 청년 40대 수도권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국민들은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국힘당이 약세인데 29석 대 29석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거는 과학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 그러면 노년과 자식들하고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죠. 뭐 딴 거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사람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냥 맺고 끊는 것이 맹악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냉정합니다. 국민의 힘이 경포당 경기도 포기정당 아니 경기도에서 20석 가까이 얻었는데 경포당이 나오고 수포당 수도권 포기정당 아니 서울에서 29석까지 얻었는데 수포당 나오고 사포당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주술사회인 겁니다. 그 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과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를 훈련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이 뭔가 원인을 그럴 듯한 여러분들 프레임을 만들고 한 데 다 놀아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는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만 했습니다. 유세기간 2조 심판론을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을 현수막도 내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봉갑의 김재섭 37살 여러분들 후보는 당신한테 도봉갑 투표자들이 54% 정도 되는 표를 당일 투표에 던졌기 때문에 운 좋게 당선된 거다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오히려 이 김재섭 씨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때가 묻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도봉갑의 김재섭 씨는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해서 당선된 게 아니고 도봉갑의 투표자들이 54%를 당일 투표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 표 이상을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 표정도 건수한 표자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이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네에서 당선된 서지영은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대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선거다. 실력이 없어 보이는 정당의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압승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재수 더블당 후보하고 삼선 의원이 되신 분하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하고 붙었는데 조작회가 떨어진 거잖아요. 조작에도 불구하고 압승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참 이 한국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어떻게 사람들이 다 교육을 공교육을 그래도 대학교육까지 받았을 건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냐 전부가 다 때거지로 멜칫댓 그냥 거짓 프레임이 다 놀아 놔 가지고 윤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아니 서울에서 29대 10으로 이겼잖아. 아니 경기도에서 한 20대 뭡니까 39로 그래도 의석을 많이 차지한 거잖아. 보시게 되면 제가 비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이 고향병에서 낙순한 김종혁 씨는 글도 쓰고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유권자 표심을 좌우하는 것은 정책보다는 정치인의 태도입니다.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더 싫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 이야기는 그것이 일부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게 되면 그게 몇 퍼센트 안 된다 이야기죠. 압도적인 것은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 결과가 나오면 고향병에서 김종혁 후보가 어떻게 낙선된지가 나오겠지만 한 15,000표 정도 훔쳤을 겁니다. 그러니 낙선되죠. 그러니까 참 제가 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과 거짓 프레임이 이렇게 놀아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실을 보려는 그런 노력을 일체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왜 사과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여러분들 슬픈 겁니다. 왜 자식들하고 그 길고 긴 전체주의 체제를 살아갈 건데 여기 전문가들이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아마 정치학과 교수겠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고령층에 국한됐고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내면서 영남자민련처럼 됐다. 다 망하자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정 분석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숫자 통계 실정 분석 자료 스토리가 아니고 여러분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이 기사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희현 님이 진짜 총선 패인을 모른단 말인가 한동훈이가 말한 첫째 투표관리가 날인하는 것 관찰 못했고 둘째 사전선거한 투표함 보관장수 cctv 100% 쓸지 가동 미확인했고 셋째 투표 투표함제 엉터리 아무나 뗐다 붙였다 할 수는 딱풀보다 못한 봉인지 패인이다. 이 한심하 국민의힘 뭐더라. 25 찬성 16명 반대니까 반대가 꽤 많은 거죠. 밑에 사냥꾼이라는 님이 에헤야 아직도 부정성 거론이다. 이 똑똑하고 이런 시사 논평을 자주 한 김종혁 씨 이야기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후보가 진 것은 다름 아닌 바람 때문입니다. 상상력의 빈곤 또는 부재입니다. 상상력의 빈곤이나 부재가 아니고 양심부재인 거죠. 나는 이런 인간들이 떨어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대패에도 이 정도로 매가리 갖고 정신상태가 빈약해 가지고 사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사업가들은 망합니다. 사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사업가들은 그냥 망합니다. 사업가들만 망합니까. 가장들도 식솔들이 멈죠. 거리로 나아앉게 됩니다. 사실을 못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이 민족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가 오래 계속될 수 없죠. 이런 채널을 놔놓겠습니까 입을 다물도록 하겠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야기라.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은 그러면 유튜브 안 하든지 아니면 선거 문제 입 다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이미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멍청한 인간들아 고향병을 분석해가지고 네가 표를 몇 표나 빼앗겼는지 가르켜 줄게.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잘난 척 했으니까 이 도봉갑의 김재섭이라는 사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도봉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후보하고 김재섭 후보의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숫자입니다. 표를 위에 쑤셔넣든 여러분 표를 밑에 쑤셔넣든 봉인지를 떼다 붙였다 했던 무선수로 써진지 간에 최종적인 결과물은 선거의 결과물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분석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수를 믿으면 안 되고 과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도봉갑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의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후보의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6584표 조작 국외부재자투표 251표 조작 쌍문일동 관내사전투표 2425표 조작 쌍문삼동 관내사전투표 2140표 조작 창일동 관내사전투표 2657표 조작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공박사님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찾아내기가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딱 그려보시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단박에 아 이게 조작을 했구나 가장 심하게 조작하는 것이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했구나 아 그 다음 조작을 많이 한 데가 우편투표인 관외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도 전부 다 조작을 했구나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빼기만 해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그려보면 아 이게 조작을 했구나 그리고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제외국민들이 그렇게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멜보른 총영사관에 가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를 하고 아타란타 여러분들 총영사관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10사람당 여섯 표마다 한 표씩을 가짜 투표지를 안기령후보 함께 더한 겁니다. 34 플러스 32 플러스라는 것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얼추 70% 정도 나옵니다. 70% 여기 보시면 플러스 3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그러면 10장 10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70%만큼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수식을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도봉갑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국힘당 후보가 운 좋게 당선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작한 규칙이 이 여러분들 이 차이값을 최고로 적게 0에 가깝게 수렴시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규칙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 사람당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와 교부가 세 장이 될 때마다 한 장의 가짜 숫자가 안기령후보 한 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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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안기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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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령 한 표 가짜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값을 여러분들 찾아내게 되면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전부 다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 안기령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닌 선관위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하고 가짜를 빼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훔친 표가. 이게 여러분들 우편투표에서 2922표를 집어넣어줬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외국민투표에서 117표를 안기령후보한테 대줬고 그러니까 6584표 가운데 2922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준 선물이고 6584표에서 2922표를 빼면은 그게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안기령후보의 간표입니다. 국외 부재다투표 251표 가운데 117표가 선거관리비원회가 특별히 안기령후보에게 더해준 유령사전투표지수입니다. 251표 빼기 117표가 제외국민들이 안기령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925표처럼 이런 가짜표가 어떻게 나왔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1689표에 얼마다 4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이게 여러분들 숫자인 겁니다. 이게 가짜표 숫자인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7표가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466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이게 2922표가 어디서 나왔냐.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1689표에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이런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는 수만 명이 이런 표를 던지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무작위수 난수 자연수인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선거 데이터에 찾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안기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기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이꼴은 안기령 후보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공짜표 더하기 그 다음에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오셔가지고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던진 표를 여러분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표 진짜표를 더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가짜표 더하기 진짜표를 합쳐서 발표한 겁니다. 가짜표 더하기 실제로 사전투표수 에서 여러분들 안기령 후반에 표를 던진 사람 표를 합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과천에는 선관위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서너 줄짜리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해가 발표하고 조작을 해 놓고 발표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 인생을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지도청들이 그렇게 부패했으니까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고 이런 가짜를 구해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위가 가짜지 않습니까 밑이 진짜고 진짜는 여러분들 김재석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를 이겼습니까 12,99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김재석은 4만6천표 더불당의 안기령은 3만3천표 그런데 12,251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공짜표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12,251표라는 겁니다. a가 12,251표를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주니까 여러분들 안기령이 갑자기 3만3천표에 4만5천표를 받게 되고 김재석이 4만6천표를 받아 가지고 12,997표로 승리한 김재석이 아슬아슬하게 10,098표 정도로 승리를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훔쳐서 여러분들 안기령 후보에 더해 줬으면 김재석이 못 이겼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국힘당 후보가 12,997표 자리를 승리했는데 12,251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안기령 후보한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물해 가지고 10,098표 차이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운 좋게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제야전문가의 작품입니다. 표 집어넣어 준 것은 도봉갑에서 전체적으로 12,251표를 집어넣어 줬고 관내 사전투표에 8,863표의 위조 투표지를 안기령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안기령 후보한테 3,388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도봉갑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안기령 더불당 후보한테 이런 표를 주신 분은 3만 5,355표입니다. 진짜 3만 5,355표 더하기 가짜 12,251표를 합쳐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안기령 후보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 사전투표수를 4만 7,606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사기를 친 거죠. A하고 C가 C는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A하고 B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발표하고 실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C 사기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재섭이 왜 이겼는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재섭은 당일 투표에서 54대 41로 이긴 겁니다. 12,25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관위가 실제로 3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한 안기령 더블당 후보를 54%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부풀려 준 겁니다. 이게 이런 핵심인 겁니다. 조작을 12,251표로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도봉갑 여러분 투표자들이 김재섭에게 표를 많이 줬고 운 좋게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고 다니지만 그렇게들 여러분들 다 정치인문 단계부터 그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4%를 밀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재섭을. 54대 41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거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안기령 54%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다음에 김재섭 43%로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전에 38%를 받았던 후보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54%로 올려준 겁니다. 그걸 외가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이 26.13%밖에 안 되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6.13%만 사전투표수에 온 겁니다. 그거를 34.83%로 뻥튀기 한 겁니다. 그 차이만큼의 8.70%를 위조 투표율을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연 대통령이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동훈 씨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비중과 경중을 따지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90% 이상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변수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식자청과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이러면서 정치커멘트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거를 다 덮고 그냥 스토리 서사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의 소통과 불통이 문제였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사람들이 놓치게 되고 본질을 놓침으로써 선거 부정이 영원히 이 땅에 지속될 겁니다. 그럼 북한과 무슨 차이가 나는 세상인 겁니까 북한은 내 대놓고 뭡니까 발표하는 나라고 여기서는 엄밀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여러분들 다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다 발표하는데 이런 짓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3표당 한 장을 훔친 것을 어떻게 검증할까요 검증을 여러분 이렇게 딱 해보면 되는 겁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차익값입니다. 오른쪽이 세 장당 한 표를 훔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안기령 후보의 가짜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진짜로 환원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이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거의 오차범위인 0에서 3% 이내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래서 검증이 된 겁니다. 아 서울시내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48개 선거구에 전부 다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